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. 그렇죠. 지금 바로 양초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보험이라는 게 최악의 날,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양초고 비가 올 때 받쳐줄 우산이거든요. 그리고요, 이거는 사은품인데 제가 특별히 태우마마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얘가 아주 저 혼자 청소를 다 도맡아서 하는데요. 이게 아주 특별한 건데 제가 태우마마께는 푸짐하게 드리려고 합니다. 보세요. 아이고, 일로 오세요. 좀 앉으세요. 자, 보세요. 얘가 주인을 알아봅니다. 태우마마께 기념을 가려. 저기요. 좀 앉으세요. 아, 네. 부부인만인 말씀,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만 때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반대라뇨? 늘 밝은 빛 속에 살다가 어둠이 오면 어둠을 즐기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비를 온전히 맞는 게 인생의 묘미 아니겠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부인마님. 무슨 일이세요? 아, 저. 보험 서류예요. 태우마마께서 꼭 필요할 때 싶은데 굳이 마다하시네요. 제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라 보험을 들긴 힘들지만 곧 자격이 되면 보험 들게요. 아니, 어떻게 어둡게 살고 비를 맞는 게 인생의 묘미가 될 수가 있어, 어? 안 그래? 아휴, 내가 뭐라 그랬어. 왜 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강적이라니까. 아이고, 옛날에 황태자배일 때부터 아주 도도한 게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사람 속을 뒤집네 뒤집어. 내가 포기하나 봐라. 아주 그냥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보험 들게 하고 만다. 두고 봐. 그래. 네, 여사. 너무 그러지마. 내가 이 삼국 누나들 떠도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재갱이를 등에 업고 각종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이 좀 많더라고요. 뭐? 아니, 아니 누가 그딴 소리를 하고 댕겨? 아니 그게 말이 돼? 아니 우리가 발에 땀나게 얼마나 일을 하는데? 아무리 사둔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도 정말 사람들 못됐다, 못됐어. 앉아 앉아. 그러니까 그 애 난 소리 듣지 않으려면 당신도 궁에 들어가가지고 저 보험 정답 하지마. 우리 차경이 귀에 그런 소문 들어가봐. 걔 어린 마음에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. 이럴 줄 알았으면 궁으로 시집 보내는 게 아닌데. 불쌍한 우리 차경이 궁에서 얼마나 갑갑할까.